오늘은 저희 마을 가과 수확하는 날입니다. 저렇게 보이시죠? 콘티박스에 가과 정리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가과 따려고 준비하는 모습 운반기 몰고 가시는 분 대부분 외국분들이 와서 이렇게 일손을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인건비는 지불하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사과를 땄대요. 지금 현재 콘티박스 92개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럼 아재 이거는 안동으로 나가요? 아니면 농협으로 가요? 안동? 그래요. 안동으로 가야 돼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사과 수확을 하게 되면 엄청 나오겠네요. 지금 현재 위에서 딴 게 92개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 하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콘티박스로 250개 정도 나오겠네요. 그동안 땀방울이었습니다. 사과 꼭지 정리는 이렇게 합니다. 요렇게. 사과가 큼직 큼직하고 아주 보기 좋네요. 외국분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요. 아, 정말 이렇게 크네요. 색도 잘 들어와 있고 오늘 여기 여기도 수확을 대부분 해체마이크도 많이 남아있네요. 오는지 한번 보시고 오시죠. 여기 이끌어«